야 아까 걔 그 피지인데? 죽여야지 우리팀이구나 아 우리팀이라고 아까 그 피지라고 상대 원거리 두마리면 나도 그렇게 가는데 아 반갑다 아이가 악시야 맞나 상대 원거리 두마리면 바로 그냥 방패 가는거 맞나 어? 맞나 내도 상대 원거리 두마리면 방패 간다 아이가 반갑다 아이가 하하 랄랄랄랄랄랄 아까 급피지가 아니구나 나도 상대 방금처럼 그 블리츠같은거면 그냥 롱소드나 도란가 원거리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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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은 내가 이러면은 막시 놀리지말라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었는데 요새는 안그러더라 예전은 막 놀리지말라 그랬는데 내가 처음에 막 이렇게 했더니 악쥐가 당황하더라고 이 새끼 진짜 돌았나 이 새끼 진짜 개돌았나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내가 이러면은 아유 그래 이 새끼 또 미쳤구나 아이 그래 어 내가 받아줄게 중신아 약간 이런 느낌 바뀌었어 처음엔 이 새끼 진짜 돌았나 했는데 아 얘는 그냥 도는 새끼구나 폭이 약간 폭이 느낌 마법현이 29개 감사합니다 근데 패시브 패시브로 1200개정도 먹은거 같은데 몇개 먹었죠 회장님? 천 한 1300개정도 먹은거 같애요 1300개정도 먹은거 같애요 마법현이 감사합니다 뭐야 딜교환? 딜교환해? 개새끼가 딜교환 아 씨바 힐 줘버렸다 비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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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한대만 더 때렸어요 개까비 힐 탈진 다 빠졌다 힐 탈진 다 빠졌다 힐 탈진 다 빠졌다 나 포션 빨고 있어서 들교해야돼 이거 와 빠졌네 거리 안나온다 빼야돼 빼야돼 나 다 빠졌어 도란도 빠지고 나 힐 포션도 빠지고 힐도 쓰고 나 다 빠졌어 근데 쟤네도 다 빠졌다 이런식으로 스펠을 같이 돌려줘야돼 어? 그래야지 씨바 힐 따위 유리하다고 더 드렸어요? 스트레스 받으신거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받았어요 더 주면 날 좋지 내 악시 생일때 양아치야 내가 아사이베리 하나 딱 줬거든 어?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좀 내가 할말이 있는게 내가 악시 생일을 먼저 먼저 이렇게 아사이베리를 먼저 선물해줬어 내가 그냥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어? 맵팩이더라 선물해줬는데 악시 갑자기 와가지고 만두개 쏘더라고 씨발 나는 아사이베리 줬는데 새끼 존나 많이 주는거야 갑자기 새끼 개일수도 있어도 내가 보기엔 나 존나 사랑하는거 같아 다음 생일때 내가 잘 챙겨줘야겠다 했는데 헬퍼사건 터지면서 어? 갑자기 골절까지 겹치면서 어? 내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안좋은게 많이 겹쳐서 챙겨줄수가 없게 뭐해 씨바 움직여 저거 새끼 나 사랑하는거 같아 아 이거 탈진이랑 힐 돌아오기 전에 한번 싸우고 싶은데 쟤 대쉬 빠지면 내가 앞점프하는데 근데 라카니 스킬 안빠진 상태에서 앞점프하면 안돼 야 뭐야 쟤 왜 이렇게 평차처럼으로 날라오냐 저게 뭐 씨발 뭐 깜빡이도 안 끼워 들어와 스킬이 대쉬 좀 써봐이 새끼야 잠깐만 뭐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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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악시가 채팅해서 읽다가 아 나 악시 진짜 들교안 실패하게 만드네 인성보소 피좀 채우자 도란 방패 갔다가 이 이 이 이것 때문에 질수도 있어 이 피 조금 때문에 그리고 쟤 그거 찍었을수도 있어 스펠 시간 줄어드는거 빵 안찍었어 이거부터 노려야돼 이거부터 야 존나 잘 도망간다 와 개새끼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와 저거 진짜 개새끼 저거 앞대쉬 막하네 근데 나는 악시같은 비즈애들이 되게 좋아 뭐가 좋냐면 나는 악시보기 10선비 10선비 하잖아 근데 나는 그게 좋아 오히려 있잖아 컨셉 족같이 해가지고 자극적인 방송하면서 아프리카 이미지 다 망치는 DJ들보다는 어 저렇게 좀 깔끔하게 하네 좋아 너무 깔끔하긴 해 쟤가 나정도가 딱 적당한거 같아 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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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따라가 따라가 왜 안따라가 이거 따라가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아후 한 대만은 한 대만 아훗 한 대만은 한 대만 세껄 세껄 이 세껄 세껄 어우 세껄 아우 차차차차차차 왜 해야지 남 칭찬하는거야 내 칭찬하는거냐고? 낙지 칭찬하는거지 방금 그니까 내가 여기서 아프리카 이미지 얘기하는건 어떤사람한테 해당되냐면은 막 진짜 와 까비 못잡아 못잡아 빼빼 야 이거 손해법 아니냐? 아이씨 우리 다 죽었어 까비까비 남 칭찬이 내 칭찬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 나 진짜 근데 우리 라인이 너무 좋은데? 서로 이제 아프리카 특성상 이제 채팅 문화가 되게 막 되게 세잖아 되게 세잖아 어? 되게 세잖아 어? 그리고 BJ들은 거의 다 받아주잖아 받아줄 수 밖에 없어 왜? 그래야 방송이 잘 되니까 야 야 난 그게 별로 좋은 문화라고 생각은 안해 나는 어? 나는 나도 어느정도 자르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BJ끼리 막 헐뜯고 막 어? 그런거 좋은 문화라고 생각 안해 나는 야 야 저거 사기야 라칸 사기까지는 아닌거 같애 악실 라칸 상대 상대법 좀 알려줘 어? 어우 씨발 존댔다 사기라니까 물을봐 아 이거 앞점프 들어갔으면 딴건데 아 진짜 앞점프 들어갔으면 딴건데 아우 아 이거 들어갔으면 딴건데 이거 밤! 새끼야 깜짝 놀랐지?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다음번에 따자 다음번에 쟤는 힐 빠졌다 아 6레벨 우리가 먼저 찍어야 쟤는 육찍었다 조심해 레오콜과 들어와서 씹으면 되지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새끼야 터트리기 새끼야 인마 새끼야 새끼야 부라우미랑 루시안 죽이면 됐는데 앞점프로 그니까 그냥 라칸 W 빠지면 앞점프로 루시안 죽이면 된다고? 방금 그거 하려다가 씨발 씹혔어 아 씨발 그 앞점프 들어가가지고 구람 타는걸로 잡으려는데 씹혔어 아 빨리해야 되는데 근데 쟤는 회장님한테 악직급 플레이를 바라는거 아니야 쟤는 존나 잘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거야 쟤가 존나 이상한거야 확실히 병신새끼 저거 존나 잘해 시발놈 저 새끼 말 듣지 마세요 저 새끼야 어휴 킬각이야 이러면은 다 구라야 시발 믿지마 와 저거 대사기다 미쳤다 점아 잡나 지만킬각이야 시발 세상사람들 아무도 킬가 아닌데 지만킬각이야 뒤질라고 저런거 믿지마세요 욕하지말라고 내가 내 친구한테 욕하겠다는데 뭔상관이야 어 어 나도 욕해도 돼 어 이거 들어왔 지 말자 나 6레벨이 안되서 됐다 어 나이스 나 6돼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딸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터트림이 터트리기 디미지가 상당해 맞아 힐차는거 극혐인데 저거 Q 안맞으면 힐안차 계속 쳐맞으니까 그렇지 돼지새끼야 흐흐흐흐흐흐 니가 더많이 맞았다 락카님 들어오진 않는데? 석혁님 카리하는 거 보고 간다고요? 그러세요 악시님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와 pou 같이가 야 W줘 밀자 직가자 야 내 방에서 씨바 악시한테 블랙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냐? 어? 어? 풀어줘? 어? 야 근데 존나 웃긴게 뭔지 알아? 블랙으로 500명을 했어 그럼 시청자가 500명 줄여야 되잖아 근데 더 늘어난다? 왜 그런지 알아? 어? 그 개새끼 때문에 나가는 시청자가 더 많거든 어? 악시야 풀지마 저 개새끼 저거 너도 내 방에서 욕하면 블랙이야 이 새끼 알았어? 흐흐흐흐흐흐 너 왜 욕을 해 왜 어? 욕하지 말라 했지? 라칸 라칸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 그냥 알았지? 이거 케넨 텔 탄다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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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넨 텔 탄데 야 쟤 왜 안타? 탄다고 했잖아! 핀 갔다가 뭐야아 쟤네 근데 왜 쫄아? 몰라 텔 탄 줄 알았겠지? ㅅㅂ 쟤네 왜 쫄아? 텔 탄한 줄 알았겠지 아 쟤네 그 듣고있네 그치 응 원래 루시안 노리면 라칸이 할게 없어 딱히 폭박 뛰어야되는데 이거 불황의 방패로 막으니까 올라가자 올라가자 저 블루타임 한번 올라가자 어 요거 요거 넘어갈테니까 넘어와 하나 둘 셋 나비 개새끼야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간보엉 아 요즘 티타 좋은거 같애 악시야 이거 티타 좋은거 같지 않냐? 어 요즘? 나 티타 할라고 좋은거 같지 않냐 티타? 악시야 어떻게 생각해 야 좋은거 같애 이거 굿나 재밌고 일단 난 재미가 있어야되 챔피언은 아닌가? 안좋은가? 카미론데 빠지자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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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다 어 고맙어 어그로 끌어주는거야 이렇게 때렸다 아우 잡았다 다잡았어 이거 나의 희생으로 왓다시의 희생으로 다잡지 다잡을거같은데? 오오 야 뭐야 왜 살았어 다잡을거 같은데 이거? 빼빼 빼빼 빼롱빼롱 여기 다시 들어가? 어 잡게 한대만 더 때리면 잡았겠다 어 잡나? 아 까비엄 뭘 예능을 찍어 지금 이기고 있는데 뭔소리 하는거야 잘만 이기고 있구만 마이유님 내가 이거 방송 끝날쯤에 해줄게 방송중에 내가 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잖아 어? 시청자 많이 보는데 6초면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잠시만요 저 개인적인 전화좀 받아야 돼가지고 잠시 마이클 끌게요 이러고 10분 동안 통화하고 이러면 안되지 어 막 내가 룰친추하고 막 이런거 안되지 방송중에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술 마셨어 술 마셨어 술 마셨어 이해하세요 님들 나 술 마시면 저래 우리 회장님 주사가 오지는데 뭐야 우리 회장님 주사가 오죠 그냥 쟤 주사 못해 아줌마들한테 팁 존나 줘 흐하하하 야 아줌마 이리와봐 아줌마 열심히 일해 열심히 파이팅 같이 열심히 살아요 우리 시X 이 X같은 세상 흐하핳 이 시X 어? 우리 회장님 주사야 같이 술 마셔야 돼 아줌마인 척하면 돼 각이 아줌마인 척 무검 팁 존나 줘 각이 아줌마인 척하면 돼 고기 먹다가 속이 먹다가 갑자기 고기 잘라줘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하면 안돼 일어나가지고 속이 잘라줘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은 으아악 흐흫흐흐흫 으어허아 아 왜 뒤로 빼면 어떻게 해 아저씨 어우 씨발 뒤로 빼면 어떻게 해요 어우야 씨발 아 드립치다가 존나 처맞았잖아 아 이래도 방송할땐 게임만 해야 돼 씨발 딴 얘기하면 아 깝이네 아 진짜 아깝다 저거 님들 회장님이랑 술마시면 개이득이에요 님들 고기 고기 먹다가도 갑자기 영업 끝났어 이러면 영업이 왜 끝나 영업 좀만 더 해 바로 이거 왜 그냥 어 와우 멋있는데 오우 오우 가버려 가버렷 가자 아잇 내가 막아줄게 되겠다 잡았어 나도 계산한거야 계산한거야 나이스 야아 카밀 탑에 있다 카밀 탑에 있다 이거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밀고 빼면 되겠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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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그만 그만 아 전반피즈 아니래 전반피즈 아니래 아 그래? 전반피즈랑 달라 존나잘해 제 고혼인가? 아까 아까 피즈는 동맹아저씨 피즈 아이고 뭐야 여기 싸움 났어? 어? 어이 싸움 뭐야 어이 싸움 구겨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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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피즈 어 오 잘하는데 이번팜 이번팜피즈는 존나잘해 또 솔깃 땄어 파이터야 거의 코너 맥그리거 수준 바론 먹는거 아니야? 역시 어 바론이 아니구나 저게 바론이었어? 그래도 막긴 막자 막아보자 한번 시계 못봅까? 시계 못봅까? 점프해 앞점프해 앞점프해 할거에요 나한테 5도 하지마 내꺼야 새끼야 먹지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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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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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비켜봐 시곰 꺼지라고 이 개새끼야 이 시곰 조그만새끼 시곰 막갈게 이제 도망가야겠어 꺼져 시곰 도망가야겠어 수 reasons 아니이 시곰 착골 미니언오질해 이거 길마 착골 일김치 Constatic 먹지말라고 내꺼라고 와 피즈 또 딱 써 나 줌에 안되겠니 네잇 밀자 밀고 다음꺼 2프탄 달아야지 나 가고있다 나 가고있다 어우 피했다 씨발 개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피해주기 때려주기 때려주기 피해주기 병신아 파이팅 오셨고 모았다가 터뜨려주기 뭐야 어 씨발 어 죽을뻔했다 터뜨려주기 그 부분 피해주기 요리조리 종나무균 피해주기 씨발 그리고 몰과 병신아 꺼지라고 레드 먹어야지 우리킬꺼 흡혈 가야지 흡흡 흡 아 근데 진짜 정글게임이다 진짜로 아아 진짜 와아 상대 정글 못하니까 답도없네 정글만 존나 처먹은거 아니야 리신 갱하는 동안 아 근데 미드 차이가 더 심했다 솔직히 흠 흡 To 존나 Firma 저기 survived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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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맞았어 일났어 꺼져 일로와 일로와 여기로 와야지 일로와 일로와 카밀 쩍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루시안 나올 것 같아 여기 일로와 빵빵! 나 힐 줄게 좀 버텨 힐 줄게 나이스 간지상렬 간지상렬 뭐야 뭐야 이 씨발 야 새끼야! 이 새끼가 아 나 진짜 오 플래시를 피했어 와 와우 와우 와 방호 방호형 영거리방호 티모방호 좀 더 멀리쓰지 살았을텐데 타워 하나만 밀면 안되냐 나 몰락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밀어 생각이 없어 이거 아무나 좀 밀어주면 안돼? 아 이거 사고싶은데 와우 와 진짜 잘한다 와우 잘해 와우 와우 잘한다 하면서 돈을 살살 모아가지고 몰락보메 지렸고 참고로 악씨랑 듀얼땐 이렇게 안해 이렇게 나대면서 안할거야 열심히 할거야 님들 추천모씨 해주세요 저 광고좀 돈좀 벌께요 님들 죄송해요 악씨야 미안하다 너는 흠 흠 늦어 ե잉 흠 앙 앙 은